우표로 보는, 자연에서 보는, 찾는 민간요법, 즉 약초입니다. 오늘은 스물 세번째로, 뽕나무를 보겠습니다. 뽕나무는 흥명, 생양명은 상지고, 뽕나무 가지, 낙엽교 뒤엄목으로 3,7m, 성수기 6월 재배환경에서 안여진 재생입니다. 수확건조는 10월 10일에 말려져서 사용합니다. 민간요법은, 구내염치료에, 그 다음에 뱀에 몰린 상처에도, 수확건조가 있습니다. 수확건조가 있습니다. 수확건조가 있습니다. 수확건조가 있습니다. 수확건조가 있습니다. 수확거리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